ㄷㄷ 주사 너무 아야 아야 했어 우리 지유 너무 억울했어 그렇게 아픈 거를 애기한테 할 수가 있어 고생했어 지유지유 아팠어 그게 되었어 아니 너희가 영화관 갔다 와더니 그 식당 앞에는 자리가 있어 그냥 자세하고. 언제까지 빼줘요? 점심시간 전까지 빼주면 되는거에요? 아니 특별히 그런거 같아요. 아니 계속 그 사람들이 다 주차시켜놓으면 손님들이 주차하는거에요? 응 사람마다 틀려요. 엄마는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먹지 주유 아빠는 맨날 잠배 피우고 아빠 친구들은 술 먹는데 아빠는 전혀 안하고 아빠는 너희 본 그런 영화 같은 경우는 가서 보고 오면 돈 준다 그래요. 별로 가고싶죠. 귀찮아. 요즘 테레비도 엄마가 드라마 보는거 싫어해서 요즘 테레비도 엄마가 드라마 보는거 싫어해서